더 위대한 도전 안녕하세요 저는 베네수엘라에 거주하는 한 마리에스토입니다 한국인으로 또한 베네수엘라인 나아가 세계 시민으로 언어와 인정을 뛰어넘어 우리는 하나이고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가지고 더 멀리 더 높이 올라가는 꿈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친구들의 나를 높이시네 노래와 피아노 바이올린 연주를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글로벌 코리안 문화로 미래를 꿈꾸다 더 위대한 도전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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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